안녕하세요 안녕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w are you? I'm fin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유쿤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my home Hello Thank you Thank you Oh 오늘의 공연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니 사실 저희가 지금 휴가철인데 멤버들끼리 날짜가 잘 안 맞아서 계속 누구시고 누구시고 이렇게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없었어요 쉬는 동안 그래서 춤이 너무 추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간만에 춤추니까 좀 신나더라고 이 후익한 좀 엄마? 어 이디얼 이렇게 깐이 health 유나가 귀여워 정해져요 난 왜 근데 자신이... 자신이 말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초록불... 밑에 중간... 하오... 다음 보러 갔다. 푸질따오. 일본에.. 일본에 모키지 못해. 최근에.. 어디에 모.. 모키지 못해. 근데.. 언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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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일단은 배?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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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를 안 하네? 라이브 켜놓고 사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유 별말씀을요 그 핸드폰 케이스 분이신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거 신자에 회의 짜마 어...뿌이 9월 버스킹 일정 안 올라갔나요? 오늘 올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나 슈샘머 뭐가...뭐가 슈샘머 라는거지? 아 이거 뭐냐고? 네 꽃입니다 꽃 어우 살짝 팔 아프네? 감사합니다 아까 버스킹 봤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큐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예뻐라 오늘 이거 입었는데 안 오셨더라고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저는 게릴라 에이티즈분들 게릴라를 하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할까 말까 좀 시기를 놓친 거 같아서 오늘 버스킹 너무 좋았어요 다행이네 열심히 했습니다 빨먹 머리에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완전 더웠는데 짱 뭐 시원할 때는 더욱 괜찮답니다 제가 더위에 약한 편이라 실물이 대박이래요 여러분 보러 오셔야겠죠 팔을 바꿔볼까요? 팔이 좀 아파서 엄마야 춤 잘 추는 오빠래 춤 잘 추는 오빠래 칭찐 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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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칼신 즐겁다? 즐겁냐? 물어보실래 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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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버스킹 올출? 그거 가능하겠어? 고마워요 칼신 9월 스케줄 금방 올리겠습니다 피부관리 팁이요? 저는 놀랍게도 정말 피부관리를 하지 않는데 하긴 해 저한테 맞는 거를 잘 찾아야 돼요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분크림 하나만 쓰고 있고요 뭔가 로션이나 이런 걸 바르면 금방 되게 기름지고 이제 유분기가 많아지면 여드름 더 잘 나는 것 같고 근데 또 아예 안 바르면 되게 땡기거든요 빳빳하고 그래서 좀 수분만 보충한다 보습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고 클렌징 폼이 생각보다 되게 큰 것 같아 클렌징 폼은 사실 뭐가 뭔지 몰라서 다 쓸 때마다 바꾸면서 이것저것 써봤는데 뭔가 되게 이거 좋다 싶은 걸 찾아가지고 그 클렌징 폼을 쓴 이후로 트러블이 잘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면서 정착을 했죠 이렇게 좀 찾아가는 지식이 많으면 좀 더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사실 아는 게 없어서 써보면서 찾아냈습니다 전 집에 가고 있습니다 클렌징 폼 어디 거냐고요? 몰라 올리브영에서 샀고요 약간 수수께끼 같네 최대한 설명해볼게요 올리브영에서 샀고 순한 무슨 클렌징 폼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고 민트색에 하얀색 뚜껑이에요 이 정도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순한 성분 클렌징 폼 이런 느낌으로 적혀있고 민트색 바디에 하얀색 뚜껑입니다 올리브영에 있고요 감사합니다 치얼스 오늘 날씨도 선선하고 옷도 되게 편하게 입어서 굉장히 쾌적한 공연했습니다 혹시 거품 잘 안 나죠? 아니요 거품은 그냥 평범했던 아 그리고 짰을 때 투명색이고 스크럽이 있어요 약간 그 까끌까끌한 알갱이가 조금 들어있어요 거품은 그냥 엔간치 잘 났던 것 같은데 네 뒤져봐요 이것만 들어도 찾을 수 있어 분명히 이 정도면 충분해요 딱 보일 거야 아마 인기 많은 제품이라 그랬어 약간 뭐가 붙어있는 뭐 1등 뭐 그런 느낌에 딱 눈에 띄는 그런 거였어요 유명한 브랜드는 아닌 것 같은데 유명했으면 제가 알지 않았을까요? 바닥에 아 그거 진짜 미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멤버들이 저는 근데 제가 오늘 느꼈는데 왼쪽에 잘 안 가는 것 같아 우리 구성 저도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그 흙밭을 갈 일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잖아 매니아 때에만 좀 되게 거슬렸고 그거 말고는 딱히 거슬린 기억이 없네 염색은 뭐 바꿀 예정은 있는데 나중에 좀 하고 싶.. 바꾸고 싶어서 바꾼다기보다 바꿔야 할 때 바꾸지 않을까 아 이젠 바꿔야겠다 좀 별로다 못났다 싶어지면 그때 바꾸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좋아요 Thank you for singing WonderLine It's so good You are my wonder 단 하나뿐인 원 러브 날 미치게 해 나도 모르게 자꾸 너만 보여 빛이 나는 My Wonder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봐주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리 아플 텐데 美味의 노래를 、 노래를 알려드려야 되세요 노래를 알려드려야 되요 일본의 노래를 이 노래는 여러분의 노래를 여리시카와 요아소비 이 노래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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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이 좀 빠진 것 같네? 그쵸? 배고픈데? 열고 안 타벼맛이다가 이해? 마다 대스 모모 다음은 reggae rou- 폼클렌징 제가 하늘색이라고 하늘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늘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얘기 듣고 생각하니까 하늘색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 하늘색.. 예.. 하늘색 맞는 거 같은데? 아니 집에 폼클렌징이 두 개거든요. 유성이 형 것도 있고 내 것도 있는데 유성이 형 게 민트색이고 내 건 하늘색이었던 거 같네? 이제 생각해보니까 찾았네 어쨌든 하늘색이고 하늘색만 바꿔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방송 보러 오시면 보여줄 수 있는 뭔지 내일 방송할 때 저 이제 슬슬 가야돼요. 집 다 와가지고 안녕 가볼게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트요 손이 없었어 데이트 아니고 집에 갑니다. 이거는 팬분이 주셨어요. 바이바이 안녕 마다네 갈게요 고맙습니다